여기가 그라인치야? 이상한 건물들이 많네 어때요? 신기하죠? 오... 새롭긴 하네 확실히 포위시티와는 다르네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환산하군요 응? 저기 모여서 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 저건 노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으십니까? 흠... 왼손의 건틀렛 개성 없는 머리 멍청한 얼굴 너 이름이 나트?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그걸... 가자 네? 저요? 당신은 누구죠? 다짜고짜 같이 가자고 하다니 너희 파치 받으러 온 거 맞지? 그건 또 어떻게... 점점 더 수상하군요 뭐야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어? 그럼 난 왜 도와준 건데? 그거야 위험해 보이니까 세상을 구하기에 딱 좋은 성격들이시네 뭐예요? 비꼬는 건가요? 난 스톤아 아이언 트리거 소속 연구원이야 다푼의 요청으로 파치 양도를 하기 위해 왔지 그게 거짓말일지 어떻게 알죠? 시끄럽네 정말 나 먼저 간다 으윽... 좋아요 같이 가요 프레일 대신 저희도 마음대로 의심 좀 하겠습니다 흠... 좋을 대로 해 엄청 큰 공장이네요 그런데 다들 바쁘신가 봐요 아무도 안 계시는 거 보니 보안을 강화시켜놨거든 파츠를 노린 개미들이 몰려들어서 파츠를? 극비 아니었나요? 어디서 정보가 샘 모양이야 과학계 최고 유망주가 손댄 물건이니 당연하긴 하지만 거, 거기 누구세요? 난 여기 연구원인데 너야말로 누구지? 이, 이번에도? 넌 누구냐고 안 들려?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안 속아요 죄송했습니다 상급 연구원이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넌 누군데? 호프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인데 소동에 휘말려서 흠... 그, 그럼 전 이만... 스톱! 누구 마음대로 가? 네! 아, 네! 네가 타고 있는 그거 어디서 났어? 네? 어, 어... 제가 만들었는데요 정말이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전 이만 가보게 그 로봇 부품 여기 것 맞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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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게... 대답 안 해? 맞습니다! 그래도 폐품만 사용했어요 정말이에요! 폐품도 엄연히 아이언 트리거의 재산 값은 치르고 가야지 아, 죄송합니다 저, 정말 돈이 없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용...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특별히 내 밑에서 보조로 일하게 해줄게 월급 대신 빚을 변상해 나가는 조건으로 아, 그게 무슨... 왜? 싫어? 싫으면 경비대에 넘기지 뭐 아,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굉장한 분이시군요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죠 뭐예요, 자꾸! 사람 힘 빠지게! 죄송합니다 빚더미가 자꾸 한숨을 나오게 하네요 흥, 그거 다 당신 탓이잖아요 자업자득인 거죠 그렇죠 다 제 탓이에요 집에 집안일이 한가득한 것도 제 탓 고처를 다듬어서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제 탓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다 제 탓이죠 inflamm예요 하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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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이요 하, 아니, 난 그렇게까지... 하하하 아니에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하, 히히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꿈을 꾼 제가 제일 나빠요 하, 허, 허, 허...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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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호프 갑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거 보이지? 외부인이야. 쫓아내. 네네. 보조호프 갑니다. 시키신 거 다 하고 왔습니다. 흠? 뭐야, 하기 싫어? 그럴 리가요. 오해하고 있을까 봐 미리 말해놓는데 내 보조는 월급이 세. 두 배 정도. 그런데 네가 그렇게 싫어하니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겠네? 아, 아닙니다. 스토나님을 모시는 것이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진입자들을 전부 잡아올까요? 멍청한 보조를 가르치느라 목이 마르네. 물부터 따와. 넵,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저게 돈의 힘. 아... 스토나. 보조, 제 입 열기 전에 치워. 쫓아내. 알겠습니다. 넌 편한 게 없네. 또 어디에서 순진한 애 하나 꼬셔서 보조로 부려먹는 모양이야? 하... 시작됐다. 맨날 그렇게 쿨한 척, 지쩍인 척 있는 척 다 아는 그 보기 싫은 태도는 언제 고쳐질까? 으... 그래서 무슨 볼일인데? 안 해보내줘. 그건 또 어디서 들으셨을까? 그걸 내가 말해줘야 할 필요나 의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지났나? 아, 진짜. 말 되게 많네. 나 간다? 나 어제 갔었어. 어디? 알면서 기념으로 폭탄도 장식했어. 너 그거 당장 안 치워? 싫어. 불렀삼. 좋네. 조금 더 절망해볼래? 그 표정, 너무 좋다. 저, 혹시 그 폭탄, 분홍색 해골 그려진 거 맞나요? 맞는데? 저, 그 부품이 좀 쓸만해 보여서 제 로봇에... 그런 게 없어. 이 버튼만 누르면... 죄송합니다. 변상 많은 제발... 죽어, 죽어, 죽어. 다 죽어버려! 이게 끝이야? 으스테던 거 치곤 한심한 꼴이네. 뭐가 한심한 꼴이란 거야, 이 한심한 아줌마? 아줌... 너 말 조심해. 싫은데? 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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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 하... 말해놓는데... 아내모네는 누가 준 게 아니야. 그녀가 스스로 내게 부탁한 거지. 그럼 저건! 저거! 새로운 애 보잖아! 야! 이게 어디서 4대 7이야? 말기 못 알아먹는 애들은 진짜 짜증나네. 너, 호모! 자, 자... 그만, 그만! 보조! 네, 네! 너 제어실로 가는 길 알지? 아, 알고 있는데요. 출입 카드 줄 테니까 얘들 데리고 먼저 가 있어. 난 이 건방진 꼬맹이를 귀여워해주고 따라갈 테니까. 기... 귀여워해... 얼른 안 가? 너도 귀여워해줘? 예! 귀여워해주세요! 그냥 가라, 좀. 귀여워해준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음, 글쎄요. 나도 귀여움 잘 받을 수 있는데... 으악! 살려! 으악! 그래, 더 울어, 이 돼지야! 싫어! 아, 어서 가죠. 이제 이 구역만 넘어가면 제어실이에요. 근데 그 파치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예요? 글쎄요. 현존하는 과학기술의 집결체라는 것 말고는... 여기 온 뒤로 들은 건 그것뿐이라... 지겹네요, 이젠. 여기 와서?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모험 중이거든요. 그라인트는 처음이지만요. 설마 기계를 보는 것도 처음? 음, 이렇게 기계뿐인 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어쩐지. 그래서 여러분을 맡긴 거로군요. 기계 전문가인 제게. 그냥 아무거나 만지면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기계 초보자가 만지면 난리가 날걸요. 물론 저 같은 전문가들은 대충 만져도 기계들이 알아서... 왜, 왜 침입자 경북을... 잘못돼서 제 출입 카드를 찍어버렸어요. 어떡하지? 대충 만져도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전문가 씨? 제,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요. 어디, 변명이라도 해보시죠. 전문가 씨. 아니에요. 저 같은 게 감히 전문가라뇨.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전문가죠, 뭐. 아니에요. 전 위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로봇 직접 만든 거라고 하셨죠? 이런 멋진 걸 만든 분은 전문가라 불릴 자격이 충분해요. 성년님. 네? 성년님! 당신은 성년님이셨군요! 어? 이 로봇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앞으로 성년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스토나님은요? 그런 성격 파탄자 따위가 절 속박할 수는 없으며... 아아. 잘 들리나? 거기 보죠. 보조. 목이 마르네. 물 따서 이 구역으로 와. 당장. 이게 어디서... 어? 음? 뭐... 뭐죠? 이 소리? 호프님 몸 쪽에서 들리는데요. 예? 저, 저한테요? 그래, 너. 못 들었어? 성격 파탄자께서 물이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히힝! 아, 목말라. 네! 얼른 가겠습니다! 정말 유쾌한 사람들이네요. 아, 하하하, 하하하. 어, 어라? 안녕? 오랜만이네, 다들. 당신들 또? 지겹지도 않나요? 좋은 기획은 각오해라. 또 싸우려는 겁니까? 당연하지. 뭐하고 있는 거지? 문을 부수라고 했을 텐데. 비켜. 이 기운, 메신저예요. 니놈들이 예의. 그것들인가? 저 녀석들은 내 먹잇감이야. 방해 말고 비켜. 그건 안 될 것 같군. 저것들은 아직 살려둬야 하거든. 너희들은 돌아가라. 거절한다. 힘이 필요한 것 아니었나. 당신, 검은달과 손을 잡은 겁니까? 거, 검은달? 아, 아니야, 우린... 흥이 가셨어. 간다. 야, 야! 진짜, 같이 좀 가자, 같이 좀! 너희들은 그래. 이 녀석과 놀아라. 기... 기가 막히나? 어머, 저게 그렇게 기가 막힌가요? 그, 그게 아니라 이름이 기, 기가 막히나요. 생산 중지된 사륙병기... 근데 왜 그게 저기에? 흠, 나쁘지 않군. 이 정도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겠어. 다음 계획도 무리 없겠군. 으아, 옵니다! 으아, 옵니다! 흠, 사륙병기라더니 생각보다 형편없군. 자, 그럼 이젠 이놈들 어떻게 할까? 다 살려둘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으아! 죽어라. 리버! 거기까지입니다. 흠... 더 이상 아무것도 손댈 수 없을 겁니다. 역시 있었나? 그래, 니놈이 그 열쇠란 말이지. 뭐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목적은 달성했으니... 도망치는 겁니까? 네, 멋대로 생각해라. 모든 것은 계획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로군요. 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는 그날, 다시 만나기를. 아, 사라졌어. 안에 모네가 나오다니. 아무래도 진짜를 만난 것 같네? 아, 네? 다시 소개할게. 난 스톤아. 제2원정대의 기술고문이야. 검은 안개를 없앨 기술을 연구 중이지. 방금 전 너희들을 구해준 그녀, 아네모네가 기술의 핵심이고. 파츠란 그녀를 말하는 거였군요. 그래. 하지만 지금 너희들한테 넘겨줄 순 없겠어. 빛의 조각을 다 모으고 와. 그럼 아네모네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지금 주면 되잖아요. 지금의 너희들로는 안 돼. 부족해. 뭐가 부족할까요? 경험. 큰 힘을 다뤄본 경험. 나트라고 했지? 넌 그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맞지? 하지만 녹슬었네. 빛의 조각을 모아. 그리고 그 힘을 다뤄봐. 그때 진짜 계획이 시작될 거야. 아네모네는 스스로를 희생했어. 너희들이 힘내줘야 그녀의 희생이 의미를 가져. 그러니 서둘러.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 앤더스요? 대단하죠. 앤더스가 우릴 알고 있다니. 편지 내용은 뭐던가요? 그냥 플레어 마운틴으로 초대한다는 말만 있어요. 가보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가서 제2원정대 러브앤피스를 소개해야죠. 그 이름 안 바꾸셨군요. 하하하하 흠